윈도우 1.0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16비트의 그래픽 운영 환경으로 1985년 11월 20일에 출시되었다. 윈도우 1.0은 마이크로소프트가 PC 플랫폼에서의 멀티태스킹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반을 둔 운영 환경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MS-DOS 기반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더 가깝다. 인터페이스는 이후 버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멀티태스킹 환경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창을 겹쳐넣거나 화면 창 최대화가 불가능했다. 윈도우의 첫 버전은 MS-DOS EGCTIVE로 알려진 SHELL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또한 계산기, 달력, 클립보드 표시기, 시계, 카드파일, 제어판, 메모장, 그림판, 리버시, 터미널, 라이트,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가 포함되어 제공되었다. 윈도우 1.0의 후속 버전은 윈도우 2.0이다. 사실 처음 버전은 공식적으로 1.0일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가상머신 기술팀의 벤자민 암스트롱은 2004년 윈도우 1.0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1986년 5월에 발표한 버전 1.0이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유럽에 몇몇 언어판이 있었다. 1986년 8월에 발표한 버전 1.0 3은 미국에서만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발매를 염두에 두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및 추가적인 화면 및 프린터 드라이버를 포함하였다. 1987년 4월에서 발표한 버전 1.0 4에서는 새로운 IBM PS, 이 컴퓨터의 VGA 그래픽 어댑터를 위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1987년 12월 9일 윈도우 2.0이 출시되면서 윈도우 1.0이 시대가 끝났고 2001년 12월 31일부터 윈도우 2.0, 윈도우 2.1X, 윈도우 3.0, 윈도우 3.1X, 윈도우 NT 3.1, 윈도우 NT 3.5, 윈도우 NT 3.5일, 윈도우 95, 인터넷 익스플로러 1, 이와 동시에 지원이 완전히 종료되었다. 윈도우 1.0은 전체적으로 애플의 맥OS와 매우 유사했다.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맥힌토시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대신 맥OS 디자인을 일부 차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애플과 맺었기 때문이다. 사실 윈도우 1.0을 개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 맥힌토시 소프트웨어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맥힌토시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대신 맥OS 디자인을 일부 차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애플과 맺고 있었다. 당시 계약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작성됐는데,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애플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2.0과 윈도우 3.0을 출시하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